건강 검진받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이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속 혈액의 지방성분이 기준 수치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과 함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4대 위험인자로 꼽히는 질환인데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로 진단합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전을 생성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혈류의 흐름을 돕는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눕니다. 고지혈증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주치료인데요. 스타틴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타틴 제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넘어서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주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운동과 식이조절도 중요합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죽상반이라는 지방주머니를 만듭니다. 죽상반은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높아지면 파열하는데 이때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마른 체형인 사람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